벨트는 작업 전, 점검을 통해 마모 정도에 따라 수시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손잡이 볼트 1, 2를 풀어 벨트 커버를 분리합니다. 플리 1에서 고속벨트를 탈거합니다. 벨트 가드 고정 볼트 2개를 풀어 벨트 가드를 분리하면서 플리 2의 고속벨트를 완전히 탈거합니다. 플리 1, 2에서 저속벨트를 탈거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하고, 벨트 가드가 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리기 벨트 사양은 고속벨트 lb 41개, 저속벨트는 la 44.5 2개가 들어갑니다. 벨트 교환 후, 주행 클러치 연결 상태에서 벨트를 눌러 벨트 텐션을 확인합니다. 주행 클러치 와이어를 조정하여 벨트 텐션을 조절합니다. 사양은 고속벨트의 주행 클러치 연결 상태에서 벨트 프로젝트의 주행 클러치 연결LEY